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남자 신인상 수상자는 박수현 선배님입니다 MBC 플러스 진니 뮤직 워드 남자 신인상 수상자는 스트레이 퀴즈 축하합니다 스트레이 퀴즈는 빌보드가 공수 2018년 주목할 퀴즈 아티스트의 1위를 차지하는 데 데뷔하다가 문열 팬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잡고 풀어두신 퍼포먼스까지는 실력 파그로로 데뷔하여 10개로 잡는 1위를 차지하는 데 신인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beste 스쾌니 뮤직 워드 남자 신인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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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무소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크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멋지고 큰 무대 위에서 신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의 항상 잘 챙겨주시는 박재현 분님, 그리고 정옥 사장님, 그리고 조혜정 부사장님, 조혜정 부사장님, 연상봉 부사장님, 그리고 송지은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JYP 식구분들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 항상 저희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이! 정말 스테이 덕분에 저희는 여기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져갑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